다시 넣어줬지만, 어 지금은 넘어갔어요! 김상은! 골! 원정팀이 앞서 나갑니다. 스코어인데요. 이야 지금은 화천의 수비가 약간 흔들렸을 때 김상은 선수가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. 전반전 21분에 앞서 나가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자 앞서 김상국 골로라는 댓글이 아른거릴 정도로 이야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. 아 지금은 바람을 탔어요. 바람을 타면서 현재 수비가 헤딩 커팅을 못했습니다. 네 지금 맹다희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높게 넘어가면서 그 공이 김상은 선수 바로 앞에 떨어졌고요. 자 크로스 잘 붙여줬고요. 나희! 자 굴절된 공 일단 걷어냈는데 어 멀리 가지 않았어요. 열리는데요. 김진희! 김진희! 어! 튀어나왔어요! 추가 골 원정팀이 가져갑니다. 2대0! 야 김진희 선수가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잘 보여주면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야 오늘 두 골 모두 비슷한 궤적으로 꽂아내고 있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전반전에만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야 이번에도 역시 바람이 약간의 변수가 됐었고요. 아 세컨볼에의 집중력을 조금 더 잘 보여줬던 건 원정팀이었습니다. 아 김상은 선수 이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해주고요. 비어있는 김진희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. 그 김진희는 비어있는 골대 왼쪽을 그대로 갈랐고요. 아 지금은 잘 돌아섰어요.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. 안쪽 넣어주고요. 야 빙글 돌아서 슈팅! 골! 따라갑니다! 스코어 2대1! 이수빈! 야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습니다. 아 오늘 정말 골잔치군요. 야 개막전에서 정말 득점쇼를 보고 있습니다. 야 이 패스가 좋았고요. 버텨주는 이수빈 강한 궤적으로 그대로 뚫어냈습니다. 야 전반전 이렇게 따라가주면 허천 입장에서도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.